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3대0으로 제압했는데요. 특히 태국은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26년 만에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의 잔디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토트넘이 태국에 왔을 때 포구가 쏟아져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다. 당시 이러다 소니가 다신 태국에 안 논다는 위기감이 퍼졌다고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그라운드를 싹 정비했다. 지금은 포구가 쏟아져도 10분 만에 배수가 끝난다. 잔디가 좋아야 손흥민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현지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축구용 품점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7번 유니폼이 이미 품절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한국전 티켓 4만 8천장이 풀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암표가 10배 이상 폭등했음에도 구할 수 없다고 하죠. 태국 방송에서도 매일 한국 대 태국 경기를 분석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노알판 남삼 태국 축구협회장은 이번 경기에서 태국이 한국에 승리할 경우 400만 바트의 승리수당을 걸었는데요. 태국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했고 한국에 슈퍼스타 소니가 있지만 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를 나누면 선수당 640만 원 정도인데 태국 근로자 평균 급여는 약 55만 원 선인이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남삼 회장이 승리수당을 걸자 태국 정부까지 추가 승리수당을 약속했는데요. 승점 1점당 300만 바트로 한국을 이기면 추가 승리수당이 총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삼 회장은 회장직 취임 직후 태국 축구협회 직원 복지를 위해 약 2억 원에 달하는 500만 바트를 사제로 내놓았습니다. 태국의 전력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죠. 태국은 더 이상 동남아축구라고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직력 면에서는 하루만 훈련한 한국보다 태국이 더 돋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과 포옹하며 남삼 회장은 태국이 준비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 보유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거리입니다. 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이어졌는데요. 토트넘은 31일 루턴타운전에서 2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계획과 달리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실점했습니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혹은 분투했고 전반 19분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는 듯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까지 제친 뒤 오른발로 슈팅했지만 니어포스트 파포스트를 연달아 때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전엔 침묵했으나 후반전에는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낸 토트넘이었는데요. 토트넘은 후반 6분 교체 투입된 브래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넘겨준 낮은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사 카보레가 루턴의 골망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1대1이 된 이후 양 팀은 결승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공방전 끝에 토트넘이 웃었는데요. 후반 41분 왼쪽 측면에서 넘겨준 베르너의 패스를 존슨이 쇄도하던 손흥민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를 손흥민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토트넘의 2대1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경기는 이겼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기였다는 평이 많은 가운데 손흥민만큼은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루턴 타운전이 끝난 후 프리미어리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허용한 골에 대해 실망했다. 막을 수 있었던 실점이었다. 우리가 리드를 잡았다면 경기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루턴 타운전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에 대해선 극찬했는데요.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거리 여행이라 시차가 있었겠지만 그는 절대 핑계를 찾지 않는다. 출전할 수 있을 때 그는 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하고 싶어하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경기에 나설 수 있을 때 최대한 높은 수준의 경기를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 모습을 이어갔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것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였고 향후 수년간 활약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죠. 토트넘은 손흥민 없었다면 침몰했을 것이다 라는 극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몇몇 공격수에 대한 실망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과 쿨루셰프스키가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부상 복귀 이후 예전 같지 않으며 쿨루셰프스키는 이번 경기에서 교체하우 땅했죠. 또한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이탄하며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로셀소가 메디슨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채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쿨루셰프스키는 브래넌 존슨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쿨루셰프스키는 전반 종료 후 브래넌 존슨과 교체됐습니다. 존슨은 쿨루셰프스키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후반 6분 날카로운 오른발 땅볼 크로스로 이사 카보레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후반 41분에는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죠. 과연 손흥민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이어서 BBC가 선정한 2주의 팀에 뽑혔는데요. 해당 팀을 선정한 가레스 크룩스는 토트넘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보존을 면치 못했다. 아스톤 빌라를 대파한 팀은 보이지 않았다. 요즘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손흥민 뿐이다. 그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침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사는 바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인데요.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하루빨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주장과 결별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죠. 최근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키아드와 연결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작년 여름부터 일제히 손흥민의 사우디행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알 이티아드가 현재 소속된 공격수인 호마리오를 판매한다면 그 대체자로 손흥민을 점찍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축구계 짬돌이로 통하는 래비 회장까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래비 회장은 토트넘 내 급여 규칙을 깨서라도 손흥민의 잔류를 원하고 있다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스퍼스웹의 지난 25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기존 재계약 체계까지 깨려합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30세가 넘어가는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경향이 없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계약 방침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재계약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는 보도고 이어지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공동 구단주를 들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현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 사령탑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영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 매체 익스크레스는 짐 렉클리프 메뉴 공동 구단주가 토트넘을 지휘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프레임 안에 넣고 있다며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사이가 돈독한 손흥민 또한 라이벌 구단으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결국 토트넘과의 재계약은 없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공개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충성심을 밝히기도 했었죠. 나는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선수다. 모두가 날 많이 도와준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많이 도와줬다. 그는 날 더 좋은 선수로 만들고 있다. 난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손흥민의 인터뷰는 선수와 감독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나는 포스테코글루를 위해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 난 여전히 감독님을 위해서 완벽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드러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메뉴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한편 그가 떠날 생각이 없다고 보는 쪽도 적지 않은데요. 손흥민과 더불어 바이엘은 윈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의 이적설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최근 김민재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헬 미넨 감독은 공개적으로 에릭 바이어, 마티아스 더 리흐트 중앙 수비 조합을 지지했고 김민재는 4경기 연속 선발 제외였습니다. 하지만 투헬 감독은 변명으로 일관했는데요. 투헬 감독은 29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더 리흐트, 다이어 조합을 선발로 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한 콤비로 써야 하는데 우파메카노가 부상 및 부진으로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김민재의 기회도 제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는데요. 투헬은 우파메카노가 부상 여파로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 변화를 만든 다이어와 더 리흐트가 잘 해냈다.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4명의 센터백을 통해 훈련에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무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실력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크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김민재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투헬 감독과는 올 시즌이 끝이죠. 그는 시즌을 끝으로 바이엘은 윈헨을 떠납니다. 이런 시기에 김민재 리버풀 이적설이 소환됐는데요.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김민재의 리버풀 이적설도 뜨거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만큼 뜨거웠습니다. 맨유의 김민재를 빼앗기기 싫었던 라이벌 리버풀이었는데요. 리버풀 현지의 언론들이 김민재를 영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클럽 감독이 분명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김민재 리버풀 이적설에는 클럽 감독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엘은 윈헨과 토트넘의 런던 빅매치가 성사됐는데요. 날짜는 8월 11일로 장소는 토트넘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과연 손흥민과 김민재가 현재의 소속팀 선수로서 맞대결을 펼칠지 기대해보며 두 선수 모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팀에서 계속 활약하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